찍은 모습은 선생님 컴퓨터에요. 선생님 컴퓨터에서 선생님이 쓰고 있는 맥 컴퓨터죠. 맥 컴퓨터에서 리눅스 민트를 설치를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보면 메뉴 화면도 있고 그렇죠. 보다시피 리눅스 민트의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도 다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네브OS도 파이어폭스와 같은 웹브라우저도 구동을 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방식과 동일합니다. 이렇게 들어가죠.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이 민트네스라고 있는 거에요. 기타, 컴퓨터, 홈 등등 일반적인 리눅스 민트를 독립적인 컴퓨터에 설치한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PC나 맥에 민트 리눅스를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물론 크롬북에도 설치할 수가 있죠.